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넌 누구야? 난 고요한이에요 이거는 제가 반스 패밀리 세일에 가서 만원 주고 사왔어요 만원 주고 사온 슬립원인데 왜 샀냐면 요한아 스티커로 놔둘거야 이렇게? 왜 샀냐면 우리 고요한 작가님께 그림을 의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그림을 그려주실건가요? 포켓몬 포켓몬을 그려주신다고요? 자 색깔 많이 써가지고 예쁘게 그려주세요 네 검은색부터 네 이 포스카 라는 펜을 쓰는데 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요한이가 지금 입은 상의는 도쿄에서 사온 가와사키 티셔츠입니다 보라색 보라색 요거는 별 비켓문을 잡아낼 때 생기는 별입니다 화살 커뮤을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려본다고? 화살 커뮤을 이게 뭐라고? 화살 커뮤 화살 커뮤 화살 커뮤? 응 이쪽에는 한번 게라도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라도스를? 네 와 코션 게라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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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라도스가 완성됐고요 이제 게라도스가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까요? 위에 입에서 물이 나오고 있죠 화살 커뮤도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화살 커뮤이 지금 지금 엄청 힘들어요 체육관 시합을 하고 있거든요 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누구야? 비구슨 비구슨이 조금 아거든요 화살 커뮤이 그거요? 꼬부기를 그려볼까요? 꼬부기를 그려볼까요? 네 꼬부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눈껍질 눈껍질이 하늘에 올라가는거 그려줄까요? 아니면 얼굴이 튀어나와있는거 얼굴이 튀어나와있는거요? 그래요 오 고고기 여기 곱우기가 guild 화나서 뒤돌아보고 있죠 뒤통수야? 응 뒤통수 뒤통수 니들이 나한테 화나서 뒤통수 하고 있죠 까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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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동생이 올라오고 있어 까봉 까봉도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보겠습니다 까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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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거 보이나요? 음 주인공 피카츄요? 네 네 좋았습니다 피카츄 내가 물론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피카츄 잘 그리지만요 하나지방 포켓몬 말하는 거죠? 무슨 포켓몬요? 하나지방이요 하나지방이요? 네 어 몰랐어요 어? 지금 이 점색이 찍은게 포켓몬인가요? 아니 지금 점색이 찍은게 피카츄인가요? 검은색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포켓몬 피카츄가 되는거지? 곧 있으면 알아봐요 피카츄는 이렇게 검은색 줄무늬가 있잖아 요한 요한아 어떤 삼촌이 자기것도 하나 그려줄 수 있냐는데? 그럼요 이건 뭘 그리는거죠? 피카츄 꼬리요 아 피카츄 꼬리군요 아 저게 줄무늬였군요 피카츄 꼬리 아 피카츄 꼬리 아 저게 줄무늬였군요 대답니다 야 아 피카츄 얼굴 아 피카츄 얼굴 아 저게 줄무늬였군요 대답니다 야 야 이거 누가 봐도 피카츄인데? 진짜 피카츄에요 와 와 오 귀색깔 제대로 귀색깔이 제대로 라는데 귀색깔이 제대로라고? 귀색깔이 예쁘대 맞대 저게 오 아 아 얼굴은 두근두근색으로 같은 얼굴은 하얀색으로 오 오 이야 야 얼굴이 됐어 피카츄 몰라 아빠 못봐가지고 몰라? 또 그려줘 뭘 응 이건 지금 화가 난 꼬부기죠? 응 화가 나가지고 이 멀썩으로 물 버리고 있어요 아 화가 나서 멀썩으로 그래 에이 에이 으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